안녕하세요. 최성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개념에 대한 두번째 시간, 함수 function concept to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주제가 있어요. 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번 주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이해하실 필요 없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다가, 다시 궁금하시면 다시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파이썬은 어떻게 함수를 호출하냐 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함수의 인자를 전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값에 의한 호출, call by value 라는 방식이고, 두번째는 참조에 의한 호출, call by reference 라는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먼저 call by value는 함수의 인자를 넘길 때, 함수의 파라메터를 넘길 때, 값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definition, abc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여기 x라고 하고, return은 x 플러스 1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abc라는 함수에 5라고 넘겨주면, 이 x는 이제 5가 되는 거예요. x가 주소가 뭐였지,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x가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return 값이 6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주소값을 넘겨준다면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긴 한데, 7을 넘겨주면, 7의 주소값, 예를 들면 x는 7이고, 여기에 x를 넘겨주면, 이 x의 주소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x지만, 주소값이 더 다른 x입니다. 그래서 그 주소값의 x 플러스 1이니까, 그 주소값에서 1을 더해주는 7이면, 뭐 주소값이 닿으면 8이 있다면, 그 8의 값을 return 해주는 방식이죠. 그게 바로 call by reference입니다. call by reference는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께서 C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포인터를 배운다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 지금 여러분의 파이썬을 배우는 단계에서 call by reference를 배우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소값을 넘기는 건데, 그게 뭔지는 여러분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call by value랑 call by reference라는 그런 방식이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파이썬은 조금 달라요. 객체의 주소가 함수로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다들 아마 이런 표정으로 이게 무슨 말이야. 컴퓨터를 처음 배우시는 분은 아마 할 건데, 이게 뭐냐면, 전달된 객체를 참조하여 사용할 때는 호출자에 영향을 주는데, 참조하여 변경할 때는 영향을 주는데, 변경하지 않으면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뭐 이런 생각을 들 건데, 새로운 객체를 만들 때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참조하여 변경할 때는 영향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할 건데,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변경할 때는 영향을 주는데, 새로운 객체를 만들 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보세요. 햄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스팸에 햄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햄이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이게 egg로 변하게 되겠죠. 이제 egg라고 해요. 자, 이 egg의 append, 이거는 뭐예요? 기존의 리스트를 변경을 한 거죠. 변경을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죠. 변경을 하면 영향을 준다. 영향을 준다. 영향을 준다. 라고 했죠. 그 다음 줄은 어때요? 넘어가서 새로운 값을 할당을 했죠. 그런데 새로운 값을 주면 영향을 어떻게 준대요? 새로운 값을 주면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영향을 주고, 여기는 새로운 값을 했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거 왜 이해가 안 되지?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처음 프로그램을 배우는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번 스팸에그로 코드를 보여드리면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코드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스팸에그를 실행시키면, 프린트를 했네요. 다시, 파이썬으로 스팸에그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하나 따라가 봅시다. 처음에 hem을 0으로 했고, 그 다음에 hem을 여기 넣어줬죠. 이제 hem이라는 게 hem을 넣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여기에는 hem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를 우리가 앞으로 hem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hem이라는 것을 이 함수에 넣어주면서 이름을 egg으로 바꿨어요. 근데 똑같은 곳을 egg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주소 값. 이거를 우리가 reference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주소 값을 hem도, egg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브젝트의 reference를 똑같이 hem과 egg가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egg가, egg에 가르치는 데서 append 1, egg가 가르치는 곳에서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찍어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0, 1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다시, egg에 2, 3을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값을 할당해줄 때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reference를 끊어버리고요. 이렇게, 이거 비슷한 거 아마 리스트에서 보셨을 거예요. 리스트에 똑같은 예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2, 3을 만들어주는 거죠. hem은 0, 1이 된 상태고, egg는 2, 3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프린트를 해줬더니 2, 3이 다시 됐죠. 2, 3이 다시 됐고, 다시 이걸 나가서 스팸이 끝나고, 프린트 hem을 해줬더니, hem은 그대로 0, 1을 가르치기 때문에 0, 1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call by object reference라고 하는 파이썬의 객체 호출 방식이에요. 변하기 전과 새로운 값을 할당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주소 값에 뭔가 추가를 계속하는 방식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합시다. 이걸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코드를 짰는데,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코드 짰는 건 진짜 안 좋은 방식이고,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차라리 call by value로 해서 카피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훨씬 더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hem을, 이렇게, egg랑 가르치지 말고, hem을 해서 0으로 이렇게 들어왔으면, egg는 그냥 새로운 곳에 카피를 해서 할당을 하는 이런 방식이 훨씬 더 좋은 방식이라는 거죠. 하여튼, 이런 거는 다 기억하지 마시고, 이렇게 새로 할당을 하기 전까지는 바꾸지 않는다. 리스트의 기본 방식이랑 비슷하다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을 다 기억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객체 레퍼런스가 넘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저 코드를 우리가 call by function call test를 해 볼게요. function call test 이 코드인데요, 이 코드를 또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뭐 이 코드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나와요. 보세요. 자, 보세요. 제일 처음에 10이 나왔죠. before 10, x가 10이니까 10이 그대로 화면에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test x에는 x를 실행시켜라. 그래서 x에 10을 넣었죠. 그래서 print x에 10을 넣었더니 x에 t가 됐죠. 그래서 t가 x랑 같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기 10이 들어가 있는데, 둘 다 같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10이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t에 20, 20이 새로 할당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x는 10을 가르치고, t는 20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in function에서는 20이 출력됐죠. 그럼 x는 그대로 10을 여전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fter x 다음에는 이게 10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어차피 변수가 list type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할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는 값이,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다들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것은 변수의 범위라는 거예요. 변수의 범위. 함수 내에서의 변수의 범위가 사실 이 장에 정확한 제목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coping loop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scoping loop이라고 부르는데, 변수가 사용되는 범위예요. 함수 또는 main 프로그램에서 변수가 어디까지 사용되느냐. 예를 들어, 여기의 x는 여기에서 가장 사용될 수 있느냐. 여기의 x와 여기의 t는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 내에서만 사용되는 변수를 이름을 지역 변수. 예를 들어, 이 함수에서는 t가 여기 밑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여기 위에서만 사용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지역 변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전체, 이 함수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되는 걸 우리가 전역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그램을 실행키면 이게 전역 변수고, 이게 지역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x는 10이면 이게 여전히 쓰이게 되고, test x에 들어가서 x가 print x를 하면 이게 여전히 사용이 가능한 거죠. 전역 변수니까요. 그런데 t 20에서 t는 여기서만 쓰이고 있는데, 이거를 밑에서 t를 출력하게 된다면 이건 에러가 뜨게 되겠죠. 왜? t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함수 내에서만 쓰일 수가 있는 거죠. 함수 내에서만 사용 가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 때문에 Scoping Rule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고요. 이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와 s와 여기 s가 있잖아요. 지금 함수와 함수 밖에 s가 있는데, 이거에서 I love Paris라고 적고, I love London이라고 적은 다음에 출력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나올까요? I love London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다시 f 함수가 끝난 다음에 print x를 했으니까, 이번에도 I love London이 나올까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코드를 보시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자, atom scoping rule 이렇게 호출을 한 다음에, London Paris부터 보겠습니다. London Paris부터 보면, 이거를 그냥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파이썬 런던 Paris 이렇게 시키면 I love London, I love Paris가 나오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I love London이라는 것을 x라는 변수가 어디에 넣어서, I love London이라는 걸 가르키고 있어요. f function에 그려졌죠. 그런데 function 내에서만 s가 다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얘는 전역 변수인 g예요. global x고, 얘는 sl, local 변수인 sl. 그런데 이 함수, f라는 함수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sf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s는 이 function 내에서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I love London이 들어가고, 이거 같은 경우는 I love Paris가 들어가는데, 이 함수가 끝나는 순간, 이 s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없어지는 거죠. 한번 실행이 되고 나면 없어지는 거고, 그 전에 메모리 주소 s에 있던 I love Paris가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love London 다음에, 이거에서 London 다음에, s는 다시 I love Paris, 기존에 저장된 값을 다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scoping rule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고, 만약에 여러분이 함수 내에서 전역 변수로 사용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s라는 걸 쓰는데, s라는 걸 쓰는데 이게 전역 변수였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global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s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I love Paris가 저장되어 있는데, f라는 함수를 들어가는 순간 global s라고 불렀으니까, 여기 s도 이 함수 내에서 쓰는 s도 역시 같은 공간에 가르치고 있고, 이거를 I love London으로 이번에 바꿔준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함수가 끝나고, 함수가 끝나고 프린트를 해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은 I love London이기 때문에, I love London이 화면에 찍히게 되어 있는 거죠. 역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깐요. 저 같은 경우는 scoping rule이 아니라, global variable이라는 데 여기 저장했는데, 뭐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은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굳이 실행을 시킬 필요가 있을까 싶겠지만, global variable 3 이렇게 하면, I love London, I love London이 나오는 거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s에는 먼저 I love Paris라는 걸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했지만, 여기 함수 내에서 이게 global이기 때문에, 똑같은 s가 똑같은 global 이런 공간을 지정하게 되고, I love London이라는 값을 여기에 넣게 됐기 때문에, print s를 하면, I love London만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한 건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설명만 하고, 이런 코드를 드리겠습니다. a와 b는 전역 변수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total은 0입니다. 그래서 1에서는 이 값이 각각 찍히게 되겠죠. 두 번째는 calculate에 a, b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5와 7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5와 7이 넘어가서, total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12가 전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변수와 이 변수는 같다 다르다? 다른 변수죠. 얘는 전역 변수고, 얘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사용되는 변수예요. 그래서 여기 a와 b는 어느 값에서 온다? 바로 이 전역 변수, 여기서 값이 넘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값도 역시 전역 변수에서 넘어오게 될 거고, 여기서 total은 누구의 total이 온다? 그렇죠. 여기에 total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total, 여기에 total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return total 하면, 이거에 대한 summation한 값이 12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string2는 얼마? 12가 될 거고, 이 sum, string3은 얼마일까요? 역시 이거 12가 된다는 거 정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여러분께서 실행을 시켜보면서 기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못한 부분인데, total은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오는 게 아니죠. 아까 잘못했습니다. 이 total이 sum은 12가 들어가는 게 많은데, total은 기존에 있는 값 그대로 이렇게 가져온다는 거죠. 이렇게 가져오는 게 있기 때문에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서만 쓰이게 되고, 여기 sum은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설명을 잘못했었네요. 자, 이번에 배울 거는 함수에서 변수 간의 값을 교환하는 swap이라는 함수예요. 근데 사실 보통 이제 우리가 C에서 callByReference나 callByValue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함수 예시로 이걸 많이 쓰는데, Python은 이게 좀 적합하지 않아요. 좀 좋지 않은데, 뭐 이런 문제예요. A는 1, 2, 3, 4, 5일 때, 아래 함수 중 실제 swap이 일어나는 함수는 무엇에 해당하느냐. 여기 보면은, 여기 뭐 이렇게 세 가지 함수가 있죠. 세 가지 함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x, y 값을 넣어주는 거고, 하나는 offset 값, 그러니까 여기서 이 index의 값을 넣어주는 거고, 하나는 list의 값과 offset 값을 넣어주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는 이렇게 했을 때, 1, 2, 3, 4, 5에서 각각의 값을 넣어주면, 이건 값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값은 2와 지금 3이 들어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는 뭐 이렇게 한들, 여기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건 index의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index의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에서 여러분께서 제대로 기억을 하셨다면, 이 index의 값이 들어가면 어떠냐면, 1과 1이 들어가면, 이 A라는 건 어디서 가져오죠. 이 A라는 건 전역 변수 이 A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역 변수 A에 있는 첫 번째 값은 temp에 먼저 저장이 되고, 이 temp에 있는 값은 다시 y에 저장이 되고, y에 있던 값은 x에 저장이 돼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swap, 그러니까 데이터가 바뀌는 게 일어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할당을 해 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list의 할당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5, 4, 3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offset 값을 해놨으면 값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A의 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swap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경우, A랑 1, 2를 넣어줄 때도 역시 swap이 가능하다는 것 정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swap을 한다는 것 정도 알아주면 좋은데, 파이썬에서 swap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단지 call by reference의 개념, call by object reference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기함수입니다. 재기함수 같은 경우는 함수가 자기 자신을 부르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점화식과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재기적 수학 모형을 표현할 때, 재기적 수학 모형을 표현할 때 보통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은 여기 보이는 factorial 함수예요. 그래서 1부터 5까지 하면, 5! 이러면 5부터 4, 3, 2, 1. 1까지까지의 값을 모두 곱해주는 이런 것들을 보통 점화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코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금방 얘기한 factorial 함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actorial에 int, 사람이 입력한 값을 integer로 받아서 n으로 넣으라는 거죠. 만약에 5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n이 5잖아요. n이 그러니까 여기 공간을 만들었겠죠. 오늘 만들었고, n이 1일 때는 return 1을 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5 곱하기 다시 factorial, 첫 번째 factorial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다시 factorial 5 빼기 1의 값을 넣어라. 4의 값을 넣은 거죠. 그러면 이번에 n이 4인 메모리 공간을 다시 만든 거예요. n이 4인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서, 다시 여기에서 이거 선정하지 않죠. 그래서 다시 이거 곱하기 n이 3인 메모리 공간, 역시 n이 2인 메모리 공간까지 만든 다음에 다 곱해주죠.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n이 1일 때는 return 1이에요. n이 1일 때는 return 1이 되죠. 1이 됐으니까, 여기가 이제 n이 2일 때의 값일 때, n이 2일 때의 값일 때, 이게 뭘로 변했죠. 마지막에 1로 변했죠. 그다음에 이거 n은 얼마로 변했죠. 현재의 값이니까 2가 됐겠죠. 그래서 2 더하기 3은 3이죠. 그래서 여기에 다시 return이 돼서, n이 3일 때, n이 3일 때 또 생각을 해보면, n이 3일 때 여기가 3이 되고요. 여기는 아까 우리가 1 곱하기 2에서 3이 돼서 3이 되는 거죠. 맞나요? 여기 2가 들어가면, 2가 들어가면 2 더하기 1이 돼서 맞죠. 여기 3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값을 다시 돌려주는,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처음에 메모리 구조상은 이래요. n이 5일 때 공간만 되고, n이 4일 때 공간만 되고, n이 3일 때 공간만 되고, 2일 때 공간만 되고, 1일 때 공간만 만들어서 다시 역순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러니까 역순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재기함수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고,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재기함수를 잘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개념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새로운 공간들을 계속 만들어서 그 공간들이 계산하면, 다시 그 값을 돌려주고, 돌려주고, 돌려주고 해서 처음까지 돌아간다. 라는 것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함수의 두 번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좀 어렵죠. 개념들이 좀 어려운데,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께서 모든 걸 이해하거나 모든 걸 아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다시 배웁니다. 근데 그때 배울 때는, 지금 알아둔 게,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가야지만, 그때 다시 배우면서, 다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여러분 책을 보면서 이해를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